자, 그 다음 짝 넘기시면 이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편입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도 예제 보면서 설명드리면 되겠죠. 자세히 배우고 싶어요. 자세히 배우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화방송 보셔야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샛배량이 떴습니다. 이날 갖고 나왔으면 가장 좋을 뻔했는데 이날은 아직 교육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아직은 차익실현의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장중 기준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꼬리가 시초가 부분에서 꼬리가 이만큼 달려서 은봉이 떨어진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말씀 분명히 드렸잖아요. 시작 가격이 어디고 종가가 어딘지를 보셔야 된다고. 시작 가격이 여기면 얘는 캔들의 몸통을 장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락 반전의 신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세에 대한 지속 범위를 놓고 볼 수 있는 건데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만약에 이 샛배량이 여기서 발굴하셨다면 4만 6천 원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4만 6천 원에 11월 15일이에요. 여긴 20일 날짜 교육이잖아요. 이 날짜의 기준 여기서 딱 뜨는 게 캔들 저 자리에서 샛배량 자리에서 딱 뜨는 게 종목 검색기에서 4만 6천 5백 원에 딱 잡아줍니다. 그게 윤정도의 36년도가 온 거지. 그러나서 쭉쭉쭉 올라갈 때 종목 검색기에서는 계속 신호가 나와요. 거래가 터지고 거래가 터지고 캔들의 크기가 커졌다는 건 뭐예요? 변동성이 확장됐다는 거죠. 거래가 커지고 거래가 커지고 거래가 커지고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여러분 잘 봅시다. 우리가 변동성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1.5에서 3배 정도의 평상시 캔들 대비해서의 1.5에서 3배 정도의 크기를 놓고 봐야 된다. 그것이 기준봉의 경우에는 전체 크기를 놓고 보는 거고 왜? 장중에 내가 실제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난 과거봉에 대해서는 몸통 위주로 보는 겁니다. 꼬리 부분을 빼고 몸통이 어느 정도 형성됐느냐. 얘네들의 지금 현재 몸통의 크기와 장악형으로서 상승 장악형이 떴죠. 장악형으로서의 흐름 기준봉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 기준봉의 흐름이 최소 평상시 대비 1.5배 그리고 3배 이 라인에서 여기를 장악할 때 장악 확인형이 됩니다만 이 캔들의 크기는 나는 보수적이다라고 한다면 요만한 캔들 하나 장악했다고 해서 장악형이 떴네. 우와 4대 천원 캔들이네. 별 3개짜리네. 반전이 쭉쭉쭉 올라오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캔들의 크기가 1.5배에서 3배.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라인에서 아 뭐 감싸 앉지도 못했는데 조그만 캔들 2개 떠있는데 이야 하락 장악형이 떴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또 갑자기 윤종도 버럭 윤종도 돼버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아니 눈에 보이기나 해. 이런 거 가지고 망치형이 떴네. 자 여러분들 망치 배우셨죠? 망치 뜨고 막 와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런 데니까요. 아니 또 볼까요? 가장 그 쉬운 게 그거야. 여러분들께 공부 안 하시는 여러분들께 거짓말해서 현혹시키는 나쁜 아저씨들 아줌마들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여기서 이런단 말이야. 와 망치형이 떴어 이런다고. 윤종도가 얘기한 것처럼 변동성의 크기 변동성이 있으면 거래대금이 있으면 변동이 커지겠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매매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그 치열한 매매 공방 속에서 결국은 매수가 이겨서 장악을 하든가 매도가 이겨서 꼬리 달고 내려가든가 혹은 매도가 이겨서 은봉으로 떨어져서 하락 장악형이 되든가 그런데 이 하락 장악형의 이 캔들의 크기가 만족할 상황의 크기라면 만족할 상황의 크기라면 그러면 하락 장악형을 인정해 주고 추세의 하락 범위를 인정해 주고 여기서 돌려줄 때 야 쇳별량이 떴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요만한 거 요거 하나 가지고 망치가 떴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들이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억울한 거야. 여러분들도 모르시면 억울한 거야. 윤정도는 다 알잖아. 윤정도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라니까. 어금 양당 물고 나도 윤정도 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패턴 요거 자식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다시 땡겨서 또 보여드릴게요. 땡겨서. 땡겨서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이 은봉의 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의 몸통, 평상시의 캔들의 몸통 대비 크죠. 이 은봉의 크기가. 그러니까 하락 장악형이 되는 거고 거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작아 보이지만 매일매일 안 빠져도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쳐봐. 여기서 양복 나와서 따라 붙었는데 여기까지 확 밀려버려. 그냥 속상해. 만약에 시장도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 시장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날아가면서 현대차 날아가면서 시장 지수는 하루에 그냥 20포인트, 30포인트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만 그냥 여기서 샀는데 여기 내려와 있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빠지는 게 아니라 추세 범위라고 그런 거고 그게 1에서 3거래일, 3에서 5거래일 이 정도만 돼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변동성의 크기는 1.5에서 3배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 얘는 하락의 기준이니까 하락한 기준에서 돌리는 거니까 기준봉이 얘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갭 나오고 도지 뜨고 그리고 나서 이 절반을 돌린 4만 6,500원.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더더욱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강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쭉쭉 뻗어 올라가고 여기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이만하게 뿐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아무데서나 이거 뭐 망치 떴네. 막 아무데서나 막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안 돼. 삐삐삐. 변동성이 이미 커져 있는데 이만한 캔들 보고 야, 뭐 망치가 떴네. 이러면 안 돼. 삐삐삐.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장학형으로도 볼 수 있고 샛별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사실은 샛별형으로 보기에는 다소 물일 수가 있는 게 갭이 없어요. 갭이. 그래서 장학형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만 갭이 일부라도 있다고 가정하고 그 모양새 패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힘의 크기가 얼마나인지에 대한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라도 얘를 샛별형으로 인식을 기준을 잡아들이긴 합니다만 지금 캔들의 크기가 밋밋한데 뭐 그러면 이 월봉 이외의 주봉이나 일봉을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 기준 봉들을 넘겨주는 양봉의 크기가 세지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위치에서는 샛별형보다는 어떻게? 장학형의 기준을 잡죠. 왜? 장학할 때의 기준은 이 캔들이 뭐가 된다? 기준봉이 된다. 이 정도 크기면 나머지 캔들의 기준에 얼마? 1.5배에서 3배는 나오잖아요. 최소 1.5배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 데서나 와 여기 보셨죠? 망치 떴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왜? 케이블 경제 TV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케이블인 거지. 시청자분들은 와 엄청난 방송이네. 아니야. 그런 제재가 없어. 검증을 그대로 안 해. 윤정주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케이블 경제 TV에 야간에 특히 나오시는 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내용이 검증이 안 됐는데도 시청자분들은 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 채널을 볼까? 윤정주권 보지.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못 배우던 실전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데서 느끼실 거예요. 이런 데서 아무거나 장악형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대박났죠? 이렇게 갔죠. 그런 거짓말에 이제는 두 번 다시 속지 마세요. 전제 조건 다 잡아드렸죠? 거래 일수의 기준. 그 거래 일수를 나눈 부분은 뭐다? 변동성의 기준. 저점과 고점의 인식이 잡힐 수만 있으면 된다. 그 변동성의 기준과 함께 추위 추세 부분의 기준. 그런 내용을 다 잡아드린 겁니다. 일주 월봉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다우, 존스 월봉 차트입니다. 갭이 살짝 발생돼 있어요, 다우는. 그다음에 애플의 기준이에요, 애플의 기준. 애플의 기준에서도 어떤 식으로 설정을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내용의 기준입니다. 얘도 굳이 얘를, 이거 샛배령이야, 아닌데 갭이 없는데 라든가, 장학형이야, 애 애매하잖아 라든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형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것처럼 만약에 얘가 샛배령의 기준에 갭이 없다. 갭이 없어도 난 샛배령으로 인식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기준을 잡으면 돼요? 장학형의 기준을 잡으면 돼요. 장학형의 도지이기 때문에 애매한데 그렇다면 장학형 기준에서 도지 때문에 애매하면 다른 기준을 또 설정할 수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예요. 그렇죠? 은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 기준을 잡아서 돌렸다. 그 기준. 그럼 뭐가 돼요? 장학형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당부를 드리는 내용은 아무 데서나 조그만 캔들 하나 떴는데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망치라고 표현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눈으로 봐서 야, 여기서 뭐 찾아야지, 뭐 찾아봐야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를 이해하고 넘어가십니다. 전체를. 왜 여기서 이런 패턴이 뜨면 반전의 신호로 인식을 할까?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그것만 인식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색별형의 기준을 놓고 보셨다면 색별형도 똑같아요. 기본적인 전제조건, 변동성의 기준. 거래일수의 기준. 그리고 추세적인 범위에서 정점을 인식할 수 있는. 1거래일이든 3거래일이든 5거래일이든 정점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 상승하다가 이 캔들 기준이 고점으로 인식이 될 정도로 얼마? 1.5배에서 3배 정도의 변동성의 확장. 캔들의 확장. 그리고 나서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도지가 형성된다? 그러면 위로 가면 추세의 강화입니다. 그냥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갈 수 있지. 5대 5야. 그게 아니라 위로 가면 추세의 강화. 밑으로 떨어지면 완전한 반전. 이 기준도 이 변동성이 1.5배에서 3배가 안 나오고 그냥 뭐 요만한 캔들에 요만한 도지가 뜨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그래서 막 캔들을 눈뜨고 막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꼭 찾고 싶다면 HTS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 또 거래대금 최상의 종목에서 하나하나 정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석배령의 기준은 아까 석배령과 똑같습니다. 전제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석배령의 기준 반전은 은봉 이후에 갭이 발생되는 거죠. 갭 하락 이후에 돌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갭 상승이 나와서 추세 강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는데 도지로 끝나버리고 혹은 스타로 끝나버리고 이 절반의 힘을 훼손시켜버린다. 여기서부터는 석배령이다. 여기서부터는 전량 차익 실형 혹은 전량 마지막에 들어가서 물량이 있다. 그러면 손자 그걸 꼭 지켜주십사 이걸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캔들을 처음 만든 일본에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석배령의 예제는 뭐가 있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어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거 갭이 없잖아요. 갭 상승이 있어야 된다면서 갭이 없잖아요.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시초과가 어디야? 여기서 시작했잖아. 갭 상승이 나온 이후에 양봉이 빨간색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봉이 발생되고 나서 거기서 꼬리 달고 다시 내려와서 은봉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캔들의 몸통이 크긴 합니다만 스타일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 놓고 본다면 이 라인이 매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락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얼마까지 밀려요? 절반. 절반. 고점 대비 절반. 중간에 이렇다 할 반등 추세가 없어요. 뭐 이 정도의 망치형 정도? 그리고 바로 훼손시켜버리죠. 이런데 아무데서나 야, 이거 낙폭가돼요. 낙폭가된데 와, 망치 떴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인조차가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무료로 교육해주는 윤정도 이외에는 없잖아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 나가서 야, 여기서 이거 뒤에 거 없다고 치면 망치가 떴어요. 삑삑삑삑삑. 아니라고. 절대. 아시겠어요? 지금쯤에는 저는 척척 박사가 돼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니까 어떤 게 아, 저런 건 아니구나. 변동이 확장돼 있고 여기도 딱 석배령 놓고 보시는 부분에 변동성이 확장돼 있잖아요. 기준봉의 기준도, 크기도. 확장돼 있고 이게 훼손되면 추세하락이구나. 이렇다 할 반등 하나 없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캔들의 크기 자체가 다 작아져 버리죠. 이건 뭐야? 거래대금이 왕창 줄었구나. 거래대금이 고점 대비 왕창 줄었는데 어떻게 가? 그러면 걔는 평생 못 가느냐. 그러진 않죠. 그래서 기간 조정 세 달 가격 조정 30에서 50%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하면 기간 조정 세 달 가격 조정 30에서 50%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요건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점을 하나하나 다 배워가셔야 돼요. 자 에코프로의 월봉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1398% 14배 올라왔어요. 이렇다 할 매도 사인은 한 번은 없어. 그런데 여기서 매도의 기준으로 장학형의 기준이 잡혔다? 예를 들면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서 결국은 장학형의 하락 장학형의 기준이 잡혔는데 다시금 돌려버리죠. 그러면 저 바닥에 상승인 때 확인형을 샀던 부분 차익 실현하고 다시 돌릴 때 또 매수하면 돼요. 이거는 교수형으로 보기에는 ML 정도 수준이라죠. 왜냐하면 갭 상승이 크게 나와야 된다고 했고 이 기준에서 오히려 망치형의 기준으로도 보고 따라붙을 수는 있다. 다만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는 신뢰도가 결여되기 때문에 거래가 제한적이었겠죠. 이 고점을 넘기기 위한 거래가 더 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결론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져내려가게 되면 깨져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라. 그렇죠. 이 흐름에 이 은봉의 흐름에 이 몸통의 절반 인상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자락이 얼마예요? 만 원입니다. 만 원인데 저기서만 파셨어도 6천 원까지 이탈했잖아요. 추가 40% 손실은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런 자락에서 팔 수 있는 일봉 주봉을 보고 대처하셨으면 되죠. 그럼 분명히 하락장악형 또 삼성전환도에서 볼 수 있는 하락잉탈확인형 하락장악형 이런 게 다 떴을 거라고 이 고점에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제대로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부분부터 그래서 이 60% 고점 대비 60% 또 여기서부터 40%의 추가 하락 이런 손실은 벗어나자. 그거를 11월 8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대 양봉이 떴습니다. 갭상승까지 해서 장대 양봉이 떴습니다. 그런데 그 추위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도지가 생겨버리네요. 장족형으로 그러더니 이걸 깨고 내려갑니다. 78만 원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지금 얼마예요? 반등 그나마 나와서 60만 원대 초중반하죠. 여기서 정리했으면 되잖아요. 저게 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 이 기준에 11월 달에 11월 달에 이 기준이 뭐예요? 상한가 들어가잖아요. 공매도 금지 상한가 들어가는 흐름에 추세적인 강화가 연출이 돼야 되는데 몸통 제한적인 몸통 생기면서 아래 윗꼬리 크게 달린 장족형의 캔들 그리고 나서 뻗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절반을 훼손해 이 절반을 이게 얼마예요? 78만 원입니다. 이 78만 원에만 정리했어도 지금 오늘 내 기준의 현재가가 60만 원대 초중반 60만 원을 한번 깼었죠. 저기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석별형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어요. 뭐가 상승 잉태화 기념과 하락 잉태화 기념.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5분 남았으니까 끝까지 가겠죠. 안 돼. 기침 나올 수 있어.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세요 라는 부탁도 있었지만 절대 안 돼. 여러분들도 잠시 숨고 잠시 후에 마지막 총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